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다람쥐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오른쪽 아래 뾰족한 모서리가 이 가장자리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이때 접혀진 색종이의 윗부분이 평평해지도록 해주면서 접어줍니다. 반대쪽 모서리는 이 위쪽의 모서리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줍니다. 앞에 접혀진 색종이 위쪽으로 뾰족 조금 나오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반대쪽에 있는 색종이도 위쪽으로 조금 뾰족 튀어나오게 접어올립니다.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다람쥐의 귀가 될거에요. 위쪽의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줍니다.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 뒤집어주세요. 아래쪽 모서리를 조금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아래쪽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 뒤집어주세요. 앞에 접혀진 색종이 한 장 펼칩니다. 이 접은 선을 달아서 왼쪽 부분 조금만 남겨두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왼쪽 부분은 한 1cm 정도 남겨둘게요. 양쪽 모서리를 비스듬한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줄게요. 오른쪽 색종이 모서리 접어주고 왼쪽 색종이의 모서리도 접어줍니다. 이때 아래쪽에 잘려진 색종이는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집어지게 돼요. 아래쪽에 잘려진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접어주세요. 잘라진 색종이의 아래쪽 모서리 조금 접어줍니다.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도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귀여운 다람쥐 완성이에요. 꾸며볼게요. 동그라미 하얀색 스티커를 이용해 눈동자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사인펜으로 입을 그려주고 다람쥐 모양으로 꾸며줄게요. 색연필로 귀엽게 꾸며주면 예쁜 다람쥐 완성입니다.